헷갈리게 뭔데, 왜 이래 헷갈리게 자꾸 뭔데, 내가 왜 이래 매일 아침, 습관처럼 연락하고 끊어질 듯 말 듯한 답장에, 답장을 해 사실 많은 기억도 안 나 마치 우린 연애하던 사람들보다 서로 잘 알아, 또 확실한 듯, 확신한 듯 서로를 부르는 말도 있어 그냥 내 거리를 즐기려 볼까 장난보다는 너무 쥐니가 이게 우리 둘의 끝일까, 시작일까 헷갈리게 뭔데, 왜 이래 매일 매한 우리 온도가 헷갈리게 자꾸 뭔데, 내가 왜 이래 매일 매한 우리 사이가 널 보면 숨 막혀, 널 봐야 숨을 쉬어 어떻게 해야 돼, 우리 지금 뭔데, 내가 왜 이래 답을 할 것 같은데, 답을 말을 못해 지금 나 아, 그 우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 터치하고, 묘한 눈빛, 묘한 공기 속에서 우린 남겨졌어 이번 오늘 연애ading Ça G 당첨보다는 완전 정 vend pp 감전되어야ذ 정국에 오 минут 를 둘의й ER SAME 시고 리View 결과에 숨을 쉬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뭔데 내가 왜 이래 답을 할 것 같은데 답을 말해 못해 지금 난 Girl you got me single boy Don't know why you so much trouble 날 쥐고 흔들어 더 그런 너라도 좋으니까 헷갈리게 뭔데 왜 이래 애매한 우리 언덕아 헷갈리게 자꾸 뭔데 내가 왜 이래 애매한 우리 사이가 널 보면 숨을 쉬어 널 봐야 숨을 쉬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뭔데 내가 왜 이래 답을 할 것 같은데 답을 말해 못해 지금 난 답을 할 것 같은데 답을 말해 못해 지금 난 답을 할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해 지금 난 답을 말해 지금 나는 답을 할 것 같은데 답을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어 답을 할 수 있어 답을 할 수 있어